도착 도착 하니까 해 떨어졌어요 여기 뒤로도 가다 아빠 잘했어 사진만 넣어놨는데? 쉴 시간이 없네 와인 닦고물 짜놔야 맛있어지니까 과연 마이크 장착하고 시작합시다 잠깐만 이거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아 내가 말했잖아 못하는 짓이야 내가 찍으려고 하는 짓잖아 줄래 이걸 또 이렇게 따놔서 개봉식 영상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따놔서 진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버리씨 아주 그냥 힘을 줘서 우리 저녁 6시간만 있다가 먹을까? 왜? 바람이 지금부터 12시까지가 최고 세 몇인데? 4.2 4.2? 순간풍속이 중요해 순간풍속은 몇 나와? 7.5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순간풍속을 보라고 했던 거야 한 장이 진짜 한 장이 진짜 그것도 나와있어 앵글 다 벗어났죠? 냄새 되게 좋아 나 한번 맡아볼래 와 엄청 좋아 오 맛있겠는데? 술알못 알쓰도 냄새가 좋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술에 독한 향이 엄청 좋아 냄새가 자 너는 벌 쓰고 있어라 디켄딩 시키고 있어 알겠지? 이거는 진짜 너무 가혹한데? 나의 와인 오피식을 망친 죄야 벌이야 시다 좀 해주세요 그냥 집도 합시다 란야 이거 가운데 잘라야 될 것 같아 좀 쫀득쫀득한 것 같다 이거 수분깨 쫙 빠진 것 같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이걸 이쪽 방향으로 써는 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른다고 했어 이렇게 자른다고 했어 맞는지 모르겠네 아 반대로 자르고 있다 반대로 잘랐다 원래 이렇게 잘랐는데 반대로 잘랐어 이거 망했어 망했어 이렇게 다시 잘라 여러분 처음 잘라봅니다 이렇게 자른 게 맞나 이거 잘 자르 조사지는데? 큰일 났네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데 잘못 잘랐어 질겨 이렇게 하면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를까 그냥 맘대로 해 미안합니다 다 쓸고 먹을까요? 손 닫고 하니까 할 것 다 하고 편하게 먹자 그럴까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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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린났나 신선해 그래 어때? 식감? 이거는 조금 물러진 것 같아 살에 닿는 칼에 닿는 느낌이 달라 물러졌어 이거 찢어지잖아 칼 조심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상 썰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올리고 가운데 놓고 더 놓고 더 놓고 딱 한 장면이 하나 또 놓고 그냥 또 넣고 딱 놔 나 먹지 말라며 아 맞다 큰일 났다 아 너 아 아쉽다 그냥 먹을래? 바람 불어도 그냥 여기서 뻑이고 잘 거면 일단 먹자 아 냄새 좋다 껍다고 썰 한번 먹어볼까요? 그래 왠지 맛없을 것 같은 살을 먼저 먹어보고 아 이게 너무 썰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아 어떻니까? 먹을만한 것 같아 위로 갈수록 껍질 근처는 탄탄한데 아래로 갈수록 깨진다 살이 아이고 와사비 맛있다 이거 그래? 모르긴 모르네 모르긴 몰라 광어 먹으면 또 느낌 다를텐데 어때? 광어도 모른데? 물로 나고? 응 이번에도 실패했어 맛이 되게 웃긴 게 도미랑 광어 맛이 아니고 고등어 삼치 그런 종류 생선의 맛이 나 응 고등어 좀 맛 나는 것 같아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이 맛인 줄 알았으면 굳이 사 먹지 않았다 그럴 땐 샀지 왜 이렇게 조용히 해? 불안하게 아까부터 불안해 떨고 있어 지금 바람 안 불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근데 와인 잘 먹는 것 같아 저런 것 같아? 응 근데 너는 좋아할지 모르겠다 한 모금만 먹어볼게 입만 대볼게 응 난 맛있어 아 좋은데? 좋아? 입에 맞아? 얼마짜리게? 디아블릭이랑 맛이 똑같은데 디아블루랑 맛이 똑같다고? 응 9,800원 살짝 다르잖아 입에서 맛이 좀 오래 남아있어 응 또? 난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응 조금 있어 아주 조금 그 과일 맛이 좀 남아있어 그게 좀 좋은데 술 맛이 강하지가 않아 나 술 못 먹겠는데 바람 안 불기만 해 일기예보 봐 보고서 사진 보고 있어 아까부터 바람 없다고 하면 이제 먹어 방금 우리 지금 지나왔던 거 8,3 다 지나왔네 지나왔던 거 그대로 보는 거잖아 더 심해지지 않는데? 응 먹어 그냥 먹어도 되겠다 아까 그 수준으로 보는 거야 먹어 자리 옮길 일 없을 거 같은데 그거 알지? 대리도 못 부르는 거 대리 부르면 나는 걸어가야 돼 뛰어와 뛰어와 뒤에서 택시 타고 가야지 이중지출로 오졌다 나도 줘 그냥 맛있게 응 뭔가 아쉬워서 응 비싼 소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응 막 그렇게 비싼 소리는 아니지만 이거 후딱 까야지 아 이거지 그래 소리 좋네 이거지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와인잔 갖고 다니는 거지 뭔가 자꾸 먹게 되면 되네 맛이 확실히 올라와 있긴 하네 응 식감이 별로라서 그렇지 이제 그만 찍고 술이나 볼까? 됐어? 응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 ep 40분 고맙습니다.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